우리 어쩌다 벤젤 선수들은 남해 전제 훈련 이후에 득점한 선수가 없는데요. 이동국. 이동국이 오늘 공격수로 활약하지 않고 중앙 미드필더에서 활약을 합니다. 선현우가 오른쪽으로 김준현입니다. 가져가면서 해야죠. 잡으러 필요 없었는데요. 뒤로 김보경. 다시 줘도 좋은데요. 바로 주죠. 김보경은 잘하는 선수한테만 줘요. 김준현입니다. 나가면 안 돼, 안 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측면 돌파가 됩니다. 안드네가 따라갑니다. 반대쪽. 좋아요. 슛. 됐다. 오른쪽 측면 돌파가 됩니다. 안드네가 따라갑니다. 반대쪽. 좋아요. 슛. 오는 말이죠.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이장국. 지금 또 주발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뚫려 있는데요. 갖다만 대도 되는데. 오른발에 들리면서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우리 이장근 선수는. 오른발을 조금. 조금 가리킬 필요가 있어요. 와. 굿플레이. 좋아, 좋아. 준현. 나이스, 나이스. 준현. 굿굿. 최고, 최고, 최고.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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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턴. 와 씨. 해, 돌아. 돌아. 나이스, 나이스. 원우, 원우. 원우. 나이스. 간다라고요. 야,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뒤에 간다.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김동현. 해, 안 됐어. 안 됐어. 김동현이 역시 어설프네요. 안 됐어, 안 됐어. 좋아요. 잘 질었는데. 안 됐어, 오케이. 주민규 선수가 옆에서 살짝 웃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해, 안 됐어. 안 됐어. 간다. 뭘, 뭘, 뭘. 사이드, 사이드. 괜찮아, 괜찮아. 나아지마, 나아지마. 주고대, 주고대. 민호와, 민호와. 끌고 나옵니다. 반격에 이동국 팀. 오케이, 나이스. 김복이 형이 찍어차집니다. 패스 아주 아트사코입니다. 올려줍니다. 오케이. 해닝으로 걷어내는 홍정호. 홍정호 역시. 임동현이 오른쪽으로. 모태범. 다시 한 번 올리면 좋아요. 모태범이 반대쪽 이대훈에게 가슴 놓고 걷어냅니다. 뒤에 슛. 이대훈에게 가슴 놓고 걷어냅니다. 뒤에 슛. 가슴 놓고 걷어냅니다. 뒤에 슛.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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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국 코치. 화나했어요. 라이언킹 이동국입니다. 지금 아직도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 잘 맞췄는데요. 참 저런 거 잘하죠. 이동국 코치가. 저게 참 타이밍이 맞추기 참 어려운데. 발등이 정확히 잘 맞추죠. 임팩트가 좋아요. 네. 나이스 이동국.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동국. 약간 위협적이었지. 나이스. 나이스 이동국. 아이스 이동국. 아이스 이동국. 앗.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